이런나 이런나 김광석 씨라고 생각되는 분의 번호를 적어서 문자메시지 샵 3488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올 김광석 씨의 육성은요 1992년 2월 6일 녹음된 음성입니다. 히든싱어 사상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1라운드 미션곡 먼지가 되어 음악 주세요. 다음 곡은 전주 나오시면 아시겠죠? 해보겠습니다. 나의 노래도 윗가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따가운 우리 눈물만이 아름다니네. 작은 가슴 모두 모두와 신을 써봐도 모자란 당신이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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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